넘어왔네, 저한테. 다 넘어왔다. 여잔 가나요, 뱀이? 네. 여자뱀. 또 꼬리 쳤어요. 기승전 뱀으로 마무리된 조커와 포피의 스물스물 야르탈 로맨스.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에이드가 아니고, 이건 에이드. 아, 차가워. 아, 어쩔 수 있어요? 휴지 좀 먹어봐. 아니요. 다 됐어. 아, 에이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 흘리면 제가 그냥 이렇게 닦고, 내 옷으로 그냥. 근데 이렇게 남자가 나를 위해서 막 뛰어서 휴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주시는 모습에 저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한 명의 야수, 조커가 계획한 다음 데이트 장소는 어딜까요? 신발 벗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신발 벗고. 네. 재밌겠다. 영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완전 재미있겠다. 모두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점프의 미학, 트램펄린장이었네요. 다 같이 점프를 거듭할수록 기분 업되는 재미. 이게 다 조커 씨의 남다른 센스 덕분이겠죠? 함께 활동적인 걸 즐기다 보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 어. 기대하지 마세요. 다리. 다리. 아, 이렇게. 할게요. 너무 출상 맞았죠? 아니요.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Hello, baby. 네. 남자들 이런 거 좋아해요? 아하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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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받은 거 아니죠? 저한테 외롭게 안 돼요? 우리 앞에 외롭게 안 ¿어? 팔자 키는 보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커님이랑 조금만 더 걷고 싶다. 오해한 것 같아요. 셋. 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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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터치를 하고 돌아와서 2번째 조작하고 3번째 조작할거예요! 해보죠. 미니 마우스의've's! 이쑸 species의 인! 개, 개, 미개, 미개, 화이팅! 조카라니 뛰어라, 날아라! 아, 어떡해. 우리만 한 걸 봤어. 준비하셨나요? 네. 시작! 화이팅!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나 가져다가 넘어가 가bird다! 웃고 이빈! 일주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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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열심히 뛰어 할까 저는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요 막 뛰고 점프하는 모습이 근데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느껴져요 비인계 예쁘다 안녕하세요 우리 미인계입니다 우리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버부버부벅 버부벅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하는 사람 많아 푸뿌푸뿌푸뿌 그저 대신함으로 날 달라봐줘 이 분위기에서 한 명 정도는 띄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경박스럽지 않았나 제가 원래 남자들은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어떡해... 어떡해요 어우 남자들